4천개로 노방정은 좀 아니지 뭘 해도 내가 손해보는 식으로는 가지 말아줘 이젠 나 바보가 아니야 살 만한 차 있나 나 돈 많은데 어 돈 다 썼네 아 있다 있다 차 하나 살 정도 있다 지금 현존 제일 빠른 차가 뭐지 하트 한 번 더 9천개로 업브레이드 해야 되니까 블랙핑크가 있다구요 이벤트에 있나 블랙핑크가 제일 빠른 거 블랙핑크 사 블랙핑크가 제일 빠르다고 핑크배노 핑크배노 얘가 제일 빨라 블랙핑크의 다 잊은 차라고요, 여기야? 샀으면 X될 뻔했다 드래고니스 이런 애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스태탑이 14 드래프트 가속력이 7이라는 점으로 유저들의 니즈를 시원하게 긁어 주고요 첫날부터 매우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대요 뭐 어떤 거? 핑크베논 숙전도 작도 필요하대요 인클릭 사이즈가 없죠? 그거 제일 좋은 건데 1대장 맞아요 핑크베논이 1대장이야? 네 맞아요 이클립스 알파랑 같이 대장한대요 이클립스 알파? 네 이클립스 알파는 없는데? 불빛차를 살리기 많은데 이클립스 알파는 안파나 보다 이클립스 알파는 지금 안파나 보다 한정판이었나보네 웨이싱 프리미엄 패스 수로필을 좋아 하는 거예요 휴식 힐링을 타는게 맞는거 같애요 힐링을 타는게 맞는거 같애요 힐링을 타는게 맞는거 같애요 힐링을 타는게 맞는거 같애 어 더 높네 얘가 저 리부트 가속 칠 이 진짜 좋은 포션이래요 나머지 어클 뭐 때릴까? 기어 초기화 하고 어 기어 초기화 건이 있네요 어 있네 있네 뭐 뭐 하면 돼? 초기화 하고 끌 끌기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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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휴에 돌이 풀어줄거에요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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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류 곰구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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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는 필요가 없어요 끊기두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나? 출보가 필요가 없잖아 여수삐 형 처음에 드랍타 불만하잖아요 누구부터 충전장 올려야지 이게 맞다 어우 좋다 잠깐만 드리푸드 자동 끌기 저게 자동 퍽퍽이에요 혹시 자동 퍽퍽이를 끕시다 초중수는 저거 펴는게 말도 안된데요 초중수는 저거 펴는게 말도 안된데요 배지 몇이라... 첨부 세거 퍽퍽 젤리 딱 인테ację 저거 우와 해볼까요 자 오랜만에 보는 인성라이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라이더 구요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다 5초 뒤에 출발합니다 난이도는 2개 이상 부터 입니다 시작합니다 채팅창 위에다가 그 저기 좀 띄워 줘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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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7 8 9 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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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6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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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8 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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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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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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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7 9 6 6 7 7 8 8 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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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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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8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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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7 5 5 5 5 5 5 6 6 6 6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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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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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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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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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7 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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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7 8 6 7 7 7 8 7 8 8 8 9 9 10 8 9 와... 아... 아 벌써 시간 절반 이상 갔네 근데 내가 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용암 뽀글뽀글 광산 뽀글뽀글? 광산 뽀글뽀글 용암동굴? 90ml 풀글 DiRio 차ohl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아 나는 원영이가 10초 뒤에 출발하는 게 맞다고 봐. 뭐야 너 봐주는 거야 지금? 방송을 좀 아는 놈인가? 아씨 어 꺼져 원영아 원영아 꺼져 아 좀 내 앞에서 꺼지라고 원영아 야 야 장원형 안 나와? 야? 야 장원형 거기서 아 좀 뭔가 아우 짜증나 진짜 아 아 한 판은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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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이거 뭐야 이 독극물 뭐야 아 왜 이렇게 느린 거 같지? 나와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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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저 때맥자놈 응 안당해 잠주야 Case 열어 야 이 씨발 열어 어이 아 저기 원래 안 열리는 거야 왜 저렇게 해놨어 메블 왜 메블 저렇게 해놨냐고 아 나같은 놈 낚을라고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똑똑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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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원이 형이 미친거 같애 쟤 아 나 얘랑 하면 무슨 다크 속으라는 느낌이야 절망적이야 아니 졸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따라와가지고 뒤에서 쳐박는게 어이가 없잖아 쟤 뭐야 얘는 아 이거 완전 처음부터 진판이었네 아 카트 잡고 싶네 아니 이렇게 실수를 안한 판은 좀 비등비등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 가지고 놀다가 그냥 쟤들 원하면 막 팍팍팍 치고 나가네 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판이야 뭐야 이게 아씨 아씨 야 나 그거 줘 그거 헤리티즈 줘 너네 5초 너네 10초 뒤에 출발해 핸드캡 줘 핸드캡 핸드캡 줘 핸드캡 줘 그럼 어 말이 안 되자나 솔직히 10초에 솔직히 와 저것들 벌트 달린거 봐 10초 경과했는데 니네가 반치겠다 무효야 무효 다시 보기로 봐야겠다 이 새끼들 10초에 출발한다 해놓고 지금 위에 등수 엎치락뒤치락 보였거든 지금 10초 전에 움직였어 너네 3초면 출발해 내가 봤을때 나 이거 라이프 심판 세워야겠다 이제 얘네들 먼저 저기 안지켰네 10초에 출발해 10초에 출발해 10초에 출발해 아 미친거 아니냐 11초에 출발했다 10초에다 10초에 10초에 출발해 11초에 출발해 에어컨 배관 꺾기? 저거 싸이코 아니야 닉네임부터가? 어? 장원영 나와 원영아 좀 가자 미친거 아니냐 너? 그렇지! 야 이 개새끼야! 아야! 두판 남은거 같애 짧은데 한판하고 막판은 갈긴 될 거 같애요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구도네 절대 못 이겨 니네 10초 해라 10초 전에 움직이는 거 내가 아까 봤거든 본다 양심적으로 해 게임 봐봐 얘네 지금 5초모 4초에서 움직여 개새끼들 우리 씨발놈들 말안듣고 그니까 개새끼들이 먼저 움직였네 싹바가지없는 놈이새끼들 야 니네랑 안해 나 이러면 하지마 응 수고 너네랑 아니여서 의미가 없겠는데 당연히 삐지지 이거 아니야 삐짐이 아니라 빡침이야 지들 믿고 난 한건데 왜 막자 멤버가 움직이면 상관없지 않나요 왜 그런식으로 또 내 말을 호도하지 난 다 같이 10초 뒤에 출발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막자가 아닌 애들이 가끔씩 막 1,2등 하는 건 뭔데 아니 뒤로 가는게 아니라 내 말을 이해 못하겠어 내 말은 아니 러너가 바뀌잖아 러너 바뀌는 판도 있었잖아 그래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니야 야 나는 무효야 이거 너네가 말 안들었기 때문에 너네가 양심이 없는 새끼들이야 내 백멜로야에서 너네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처음 움직이는걸 난 봤어 양심 없는 자식들아 못된 놈들 진짜 노매너네 노매너 게임을 그렇게 하고 싶니 얘들아? 어? 너네는 못 믿을 자식들이야 시간 한 번 나왔어 아니야 이거 이미 무효야 무효 무효야 너네가 룰을 안 지켰어 반박해봐 이거 다 녹화되어 있는데 너네 움직였던 것들 풀영상이 올라왔을 때 너네가 언제 출발했는지 다 나오는데 안 나와요 나와 랄프야 형이 형이 아니 등수 옆에서 계속 바뀌는데 무슨 소리야 랄프 왜 그래 왜 그래 아까부터 형이 지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 아 뭔 소리야 아니 아니 등수 바뀌는게 왼쪽 위에 나오는데 뒤로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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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애들 양심 지린다. 야 니네 졸라 정직하네. 야 니네 대박인데? 형 양심이 지리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다른 판 볼게. 자 여기 내가 10초로 한 거 내가 두 판 했지. 어 애들 착하네. 어 추한 거 인정할게. 추한 거 인정할게. 미안해 내가 추했어. 너무 패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추하게 됐어. 미안해. 미안해. 7, 8, 9. 와 애들 개 따. 진짜. 얘들아 미안하다. 나 인정할게. 어 착해 애들. 응 어 얘들 완전 착해. 인정할게. 인정할게. 너네 잘한다. 어. 어 오케이 내가 의심한 죄로 연장방송을 하도록 하지 응 오케이 잘한다 음 인정할게 자 오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어딨어 내 리모컨 어딨니 리플레이 있으니까 쩌네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리모컨 아 충전하고 있었어